12월 official 반갑습니다 Belka Stok Moses 여러분 이현순 선생님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촬영할 때 뭔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개장수냐 조선족이냐 곰이냐 이런 댓글 올라오겠지 그건 일단 아니니까 그 댓글 차단하겠습니다 벌써 기말고사예요 이 1학년이 이제는 기존교육과정 들어섰다고 선생님이 한동안 칼럼 쓰고 여러가지 신경 썼던게 1년 지나는거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에 시험 공부는 어느정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다음주 다다음주쯤에는 시험이 모두 다 일제히 시작이 될텐데 시험 공부 마무리하는 선에서 그전에 시험을 임박했을 때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여러가지 정리해보려고 캐스트 촬영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게 나오니까 좀 무겁게 그렇게 이야기 잘하는게 아니고. 첫번째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정말로 그 사랑과 같아서 언제 우리한테 찾아올지 모릅니다. 시적이죠. 고3 보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독감유사를 매번 맞으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봤거든. 고3 재수생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너네들이 근데 애들 잘 안맞지. 왜 안맞았어? 그 생각을 해봐. 수능 전날 독감 걸리는 상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쫄아가지고 몇명 주사 맞곤 하는데 올해 이제 그런 친구 나왔어요. 수능 날 독감 걸린거야. 안타깝죠. 그건 어쩌지 할 수가 없잖아. 수능은 물론 내신보다 더 큰 시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크겠지만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그날 그날 배 아프거나 아니면 그날 감기 걸리면 끝나는 거지 뭐.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독감주사 맞는데 선생님이 삼가를 맞았거든. 세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데 삼가 맞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안에 유행하는 세계말고 다른 거 걸리는 애들은 이제 운이 없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독감과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과 감기 조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르겠어. 그 의사들한테 우리 물어보도록 하고 손 잘 씻고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 이제 위험한데 안 가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인 감기를 가장 빠르게 낳는 방법은 감기 기운이 있다 싶을 때 있잖아. 좀 빨리 잠드는데 배를 좀 두둑하게 어제 선생님이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치킨을 먹고 잤거든. 치킨을 먹고 잤더니 좀 나아졌어요. 근데 내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삼겹살 2인분의 소주 뭐 근데 알 수 없잖아. 그치? 친구는 안 되니까 치킨을 먹고 주무세요. 조심하세요 감기.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사실. 두 번째 시험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함수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이 있죠. 이게 너무 다른 성격의 단원들이 섞이다 보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와 순열과 조합으로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직전 대비 할 때도 직전 대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얘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돼요. 이거 정말로 인생 점수 나오는 단원이에요. 인생 점수라 하면 여러분이 받아본 점수 중에 가장 최악의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내 경험상 그래. 자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 특징 교과서도 어렵습니다. 교과서도 어려워요. 선생님이 교과서 8개를 다 풀어봤거든. 근데 확실히 제일 어려운 건 신사 쪽이고 시험에 가장 나올 게 좀 많은 애들은 미래 신사 2개고 그 다음에 좀 쉬운 단원 천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교과서도 어려워요. 확실히 대단원 중단원도 꼼꼼히 풀어보세요. 중대단원 여기서 시험에 왕창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사실 뭐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합과 함수 단원에서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라는 수준의 문제 말이 좀 꼬였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내신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힌트를 좀 주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개정교육과전 전에는 수능 시험범이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헤비한 문제들은 다뤄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좀 가벼울 거야. 중대단원만 꼼꼼히 푸셔도 됩니다. 내 생각에는 중대단원 꼼꼼히 푸세요. 문제는 이거죠. 순열 조합 순열 조합 문제는 이겁니다. 교과서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교과서가 쉬워요. 교과서가 쉬우면 어떻게 하냐. 문제집을 풀어야지.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집 푸는데 문제집 풀 때 마지막에 분할과 분배라는 단어 있죠. 분할 분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원래 제일 어렵거든 쪼갠 다음에 분배까지 해야 되는 언제 분해를 뭐가 미쳤나 봐 분할과 분패죠. 분해가 아니고 언제 분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좀 어려운 건데 교과서에는 신사 거기에서 한 문제 들어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교과서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집 풀 때 요걸 좀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학교에서 별도로 프린트를 준다면 어쩔 수가 없죠. 문제집을 푸시는데 문제양을 늘리지 마세요. 문제양을 늘리지 말 것. 사실 위리함수 무리함수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좀 오릅니다. 양치기 가능해. 근데 순열조합 쪽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량 늘리지 말고 하루에 하루에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문제를 정말로 꼼꼼히 풀어듭니다. 근데 사실 남자 셋 여자 셋을 번갈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꼼꼼하게 풀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문제들이 있잖아. 순열과 조합에서 나타나는 중단원 대단원 수준의 문제를 하루에 열 문제든 삼십 문제든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꼼꼼하게 왜 그렇고 왜 아닌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 점수가 낮게 안 나와. 인생 점수나 높게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중요도를 얘한테 좀 더 두세요. 순열과 조합 쪽으로 세 번째 세 번째 기말 때는 기말 때는 과목이 많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모든 과목을 벼락치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과목을 벼락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벼락치기 주의. 그 다음에 포기하는 과목이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많아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과목 주의. 구경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버리는 친구들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죠. 아직은 좀 일러요. 그러면은 그 과목을 뭐하러 시험 보겠어. 일정을 잘 짜라는 뜻입니다. 일정을 조절을 잘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말고사는 항상 얘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유리함수 유리함수 순열 조합이 있을 테지만 순열 조합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라. 그 이유는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에서도 너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욕심 크게 내지 말고 일정량을 정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푸는 쪽으로 진행을 하여라. 라는 거고 모든 과목 벼락치기와 모든 과목 포기 모든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과목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됐을 될 거야. 조심하셔야 돼.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심하셔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번까지만 잘 버티면 여러분 벌써 예비 고 2야. 수학, 원학,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을 배울 때가 됐어요. 심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우리 모두 울고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싱숭생숭하겠지만 또 겨울방학 때 또 집에서 못 놀잖아. 엄마, 아빠가 이제 학원도 어디 먼 데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기말고에서 좀 집중하자고. 우리가 학평을 봤지만 그거 못 본 걸 좀 잊지요. 그렇죠? 당장 좀 잊고. 김학원에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김학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한 다음에 김학원에서 열심히 치르고 계속 그 선생님이 좀 좋은 콘텐츠로 찾아봤겠습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안내습. 수고하셨습니다.